안녕하세요 백아스입니다.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승부서와 호바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부서는 2023년 3월 31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사이트이고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지만 과거 모토, PO 등 먹티 사건을 일으킨 곳들을 운영했던 곳으로 확인이 되어 매우 위험한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중이신 회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고 다른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바트는 2023년 4월 2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신생 중에 신생사이트입니다. 동일서버 IP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과 같이 먹티 사건은 없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티가 자주 일어나니 검증이 된 이후에 이용하시고 현재 호바트에서 먹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컴으로 먹티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용중이신 곳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꼭 하세요. 요청을 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는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